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대상이 뭐냐 가지고 얘기했고 두 번째 대학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얘기했고요 세 번째 우선 변제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우선 변제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대학력이 발생하려면 대학요건 갖춰야 되죠 대학요건 대학요건은 뭐하고 뭐 전입 플러스 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길 0시 0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자 이렇게 하면 다 갖춰진 때부터 그런데 이 놈은 이길 얘기 안 하고 이 놈은 이길 얘기하고 그거를 잘 조화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자 대학력의 의미는요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으면 경매해서 대학력이 있다 대학력이 있으면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얘기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네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아까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력권 갖추고요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대학력권은 아까 잠깐 말미에 얘기했는데 경매등기 나기 전에 갖춰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경매등기 나기 적어도 경매등기 나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 이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인정이 되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럴 때요 조건 중에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면 이 전액을 다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시겠죠 몇 프로 그런 게 아니라요 금액이 각각 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책임에 말씀드릴게요 그 표로 이렇게 우리가 저문이 나와 있죠 그 끝머리에 가보시면 1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0페이지에 하단부에 쭉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오른쪽 121페이지에 그 표에 진한 글씨로 굵은 테두리 돼 있는 거 있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이하면 소액임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9500만 원 이하면 소액임찬이라고 부르고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느냐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굳이 이 표를 외우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표를 잘 두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계속 변해왔죠 그렇죠? 계속 변해왔어요 맨 앞에 한번 보세요 1984년 6월 14일부터 적용되던 거는 300만 원 이하면 소액임찬이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해 주냐 이때는 300만 원 다 해 줬어요 요즘 보증금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전세? 이때는 가능했어요 1984년 아시겠죠? 소액임찬인 그 다음에 87년에 가면 서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까지 90년에 가면 2000만 원 이하면 700만 원까지 이때부터 이제 일부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다가 현재 2014년 이후니까 서울 9500만 원 이하면 32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럼 지금부터 지금 서울에서 전세를 얻을 때 보증금 9천만 원에 얻는다 그럼 내가 만약에 대학력도 없고 말소기준도 뒤고 우선변제권 행사에서 배당 요구했더니 순위가 7번째야 그럼 배당 못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 봤더니 현재 9500만 원 이하면 된대 내 보증금이 9천만 원이잖아 그럼 나는 32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사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집에 들어갈 때 저당권이 2013년에 있었어 거기 한번 보세요 2013년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앞에 2010년부터 7월 26일 구간에 들어가죠? 2013년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그 저당권 등기가 아직 새파랗게 살아있어 그러면 그 집에 내가 9천만 원에 들어가면 난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얼마에 들어가야 되느냐 6500 이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냥 내가 들어간 때 해가지고 그때 적용된 규정 그걸로 적용해 주지 왜 저당권 설정될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얘기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게 국민은행이야 특정은행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은행에서 아파트 지금 담보대출을 해주려고 그래요 아파트 와서 실사합니다 임찬이 있는지 없는지 임찬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해가지고 채도 한 대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쪽 시세가 3억이래 아파트가 그러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3억이다 그중에 이제 공제를 합니다 어떻게 공제하느냐 최우선 변제권자 즉 소액 임찬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해야 돼 왜? 지금 현재 임찬이 없더라도 얘는 시간순 상관없이 뒤에서 내 뒤통수 때리잖아 저당권자 뒤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쟤들은 반드시 생긴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우선 변제권자가 몇 명이 생기는 애가 중요해요 결국은 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기계적으로 계단을 이렇게 합니다 방 하나당 소액 임찬이 한 명씩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방이 네 개짜리야 네 개짜리 그럼 최우선 변제권자 네 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 보시면 2013년이니까 2010년 구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기에 7,500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해준다고 돼 있어요 2,500만 원 서울특별시에서 해주죠? 그럼 방 하나당 2,500만 원씩 공제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 줄 간도에서 그럼 방 네 개니까 얼마? 1억은 빼고 이건 최대 2억밖에 못 해주는 거야 결론적으로 최악의 경우 임찬이 네 명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최악을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14년에 법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3,200까지 해준다잖아 9,500 이하면 3,200만 원까지 해준대요 만약에 그래가지고요 그때 들어온 임찬이 있어요 걔한테 3,200만 원 해주면 이거는 K은행에 대해서는 배신이지 그렇죠? K은행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지 그때 당시에 담보 설정하고 공제할 때는 그때 적용되던 법을 가지고 하는 거야 얘들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바뀐 법을 이렇게 소급해서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채권자들이 자 안 그래도 이 최우선 변제는요 너무 딱하니까 임찬이 일반적인 권리자들의 권리를 전부 양해하고 얘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일정액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버리게 되면 너무 희생을 많이 하게 하는 거지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자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는 내가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점에 적용되던 게 뭐냐에 따라서 한다 아시겠죠? 이 질문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세요 이 내용까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지 않아도 별 탈 없이 다들 대부분 해왔어 그런데 한 번 잘못 걸리면 된통당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아시고요 자, 그러세요 우리가 대학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 그리고 소액이냐 아니냐 판단은 내가 임차인이 이사 들어간 때가 아니라 최초의 그 집에 그 물건에 담보물권이 설정됐던 날 이때 최초의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같은 거 설정됐던 때를 기준으로 방금 예를 든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두 가지 요건 자, 확정일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여기는 가짜 계약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닥쳐가지고 경매등기 날 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임차인이 확 불안한 거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현실에서는 아까 얘기한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최우선 변제권자가 있었어 최우선 변제권자가 있는데 얘들이 돈을 다 배당을 못 받았어 일부 받아야 될 금액도 다 못 받았어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낙찰대금은 2억이야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집에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19가구까지가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법상으로 19가구가 전부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3200만 원씩 전부 받는다고 해봅시다 19가구가 3200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20으로 해봐 20가구 3억 2천에다가 6억 4천이죠? 20이니까 보세요 2억이라는 건 좀 그렇다 이거 다가구 8억에 낙찰됐는데 최우선 변제가 얼마 받다가 6억 4천만 원 계산 나온 것만 하면 다 조건만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20가구가 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6억 4천만 원이 우선 변제권자들 수주 중에 가기도 전에 맨 앞에서 그냥 딱 잘리는 거야 그냥 최우선 변제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리 이거는 채권자들 희생시키고 임차인들 보호한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낙찰대금이 8억이면 이 중에 4억 2분의 1 2분의 1만 최우선 변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최대 2분의 1은 채권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자 일반적인 채권자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줄 서 있는 애들 얘들이 뭔 죄야 그렇죠? 얘들은 돈 빌려준 죄밖에 없어요 그 애들을 좀 희생시켜서 얘들을 보호하자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4억 한 돈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대 6억 4천만 원인데 4억밖에 받을 것 돈이 없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법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 다 못 받아가잖아 그럼 못 받아간 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낙찰자한테 받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낙찰자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임차인이 대학력이 있어 경매에서 대학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력을 했어요 그럼 배당해줍니다 배당해줬는데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대학력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 낙찰자가 책임져야 돼 대학력이 있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1순위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순위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대학력 발생해서 대학력이 있고 말소기준 앞에 있다는 얘기야 우선 변제권 순서도 1등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금까지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권자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얘가 배당욕을 했다 배당욕을 했다 그러면 1순위 배당 받는단 말이지 그럼 대부분은 다 받아 근데 배당욕을 했다 그러면 1순위로 해주기 전에 얘는 또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이 되면 그걸 먼저 또 해줘 계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걸 1순위로 줄 때 얘가 1순위니까 또 이렇게 해주고 계산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자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얘는 거의 다 받는데 혹시라도 못 받은 게 있다 1등으로 있었는데도 낙찰대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보증금이 2억인데 집값이 1억에 낙찰됐어 자기는 1등이야 1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1억 뭐로 간다? 대학력으로 간다 그러니까 1억 더 받을 때까지 누구나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고 버틴다 아시겠죠? 이게 대학력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1순위 있는 임차인은요 마강한 거예요 사실 이런 보호를 물건처럼 보호받는 물건으로서 보호받는 건 전세권 등기하는 건데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들이 잘 안 도와주니까 그쪽에 서류가 필요한데 안 도와주니까 이 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잖아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여전히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권 등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호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전세권 등기가 최고였어요 최고 보호받는 방법이었어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전세권 등기 하나 많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놈이 더 막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째 네 번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매하고 해서 특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거고 격가지로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가려고 그래 다른 데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면 좋잖아 안 내준단 말이지 뭐라고 그래요? 뺏어 나가래 뺏어 나가래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그냥 내줘야 돼 나가건 안 나가건 그런데 빼서 나가래 그러니 뭐 빼서 나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집이 잘 그런데 저쪽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덜컥 이사해버렸어요 전입해버렸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갖추고 있던 거 자 옛날에는 그 전출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퇴거 신고하고 저쪽에 전입신고 이러는데 지금 전산화돼가지고요 저쪽 가서 전입하면 여기는 당연히 그냥 퇴거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다 전입했다 사라지죠? 이거 하나만 사라져도 이거 어떻게 돼? 그럼 이거 없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없네? 이거 있으나 만하지 그럼 이것도 없네 그 다음에 이거 없네? 이것도 없네 그렇죠? 자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는데 급하다고 다른 데 그냥 전입해버리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건 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렇죠? 어렵사리 이렇게 갖춰놨던 거를 다른 데 전임하는 순간 다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차 이 집 경매 들어갔다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난리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호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법에도요 이런 걸 갖다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장치가 채권 파트에 임차권이 있다고 그랬죠? 임대차 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가 있어요 임대인의 서류를 도와주면 임차인이 등기를 할 수 있게 조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협조 안 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이용 못하는 거야 민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를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걸 못 갖추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임차권 등기 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민법에서도 임차권 등기 이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임차권 등기 하라면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욕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민법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하고 좀 달라요 앞에 민법은 뭐라고 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그게 필요 없어요 앞에 민법의 임차권 등기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손을 붙잡고 등기소 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 혼자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요 그러면 판사가 조건 다 맞는 거 보고 요건 다 갖췄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다 누구한테? 주인이 등기관은 아니잖아요 임차권 등기 하라고 명령한다고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도는요 등기소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청인은 법원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등기인이 네! 하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거의 증빙 자료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 중에는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계약기간 중에는 거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민법에 나와있는 임차권 등기는요 계약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도와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등기를 했다 임차권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 내용에 뭐가 있겠어요? 요 날짜들이 다 나와요 날짜들이 요걸 갖춰놨었다 그러면 요 날짜들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요 날짜들이 다 나와 등기는 어차피 늦어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임차권 등기했어 어떤 날짜가 빨라? 앞에 한 게 빠르잖아 그럼 보호받을 때 이걸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등기일보다는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나와요 등기 기록에 이걸로 보호되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하나도 안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대보로 사는 애들인데 얘들이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보증금을 안 내줘요 보증금을 그럼 얘들도 이 제도 이용할 수 있느냐 얘기지 아무것도 안 갖춘 애들 그렇게 사는 애들 걔들도 할 수 있어요 임차인 맞잖아 이거 안 갖추고 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없이 살았어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계약기간 끝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만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야지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 날짜가 존재해요? 없잖아 그럼 얘들은 결국은 임차권 등기일에 이런 걸 갖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얘들은 이사를 나갑니다 다른 데 전입을 하죠 그러면 이 날짜가 그대로 다 보호가 되고요 이 날짜가 저 앞에 갖춰졌으면 그걸로 보호가 되고 안 갖췄으면 등기한 날로 보호가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대개 보면 이런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를 다 빌려 쓰는 것보다는 아파트 같은 건 전부 다 빌려 쓰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호면 201호 이렇게 빌려 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도면도 첨부가 돼야 돼 어디를 임차권 등기 하는지 그럼 보세요 201호 했어 해놓고 나갔어요 비어있죠? 집이 비어있잖아 이사 나갔어 갑이 임차인인데 나갔어 비어있죠?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빨리 새 나가주고 보증금을 갑한테 전화해서 줘야 되잖아 그렇죠? 안 줘요 멀리 있다고 안 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저쪽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된 거 말수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집에 지금 의리 들어왔어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의리 들어왔어요 의리 그 집주인은 돈을 받아서 갑한테 안 줬어요 갑이 이거 말수 안 해줬지 이 칸은 지금 임차권 등기가 돼 있고 그 임차권자는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고 살기는 의리 살아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얘는 이거 이거 갖춰서 하면 그걸로 보호를 받는데요 그런 게 안 되면 최우선 변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이건 최우선 변자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못 받아요 이거 아시겠죠? 얘 이거 허용해 주게 되면요 집주인만 돈 아는 거야 이거 하고 얘 보내고 또 들어오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곳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자는 못 받습니다 다른 조건 다 충족해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런 거는 이런 것대로 저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 순서 무시하고 해주는 저거는 못한다고 임차권 등기 돼 있는 곳에 그래서 뭐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우리가 임대차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경매에서 특히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가 그렇다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이렇게 나오죠 상가건물 임대차 자 요거 이제 대상 얘기입니다 대상 주택임대차의 대상은 주택이었죠 주택이었잖아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상은 상가건물이지 뭐 간단하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엄밀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용으로 쓰이면 그 보증금이 얼마건 상관없이 전부 주택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조금 얘기가 틀려집니다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적용을 받으면 보호받는 것이고 적용을 안 받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 여기도 최우선 변제권자 얘기 나옵니다 소액임차인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과 이 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달라요 이 법에 의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어서 소액임차인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증금이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교재 134페이지 가보세요 134페이지에 중간에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02년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굵은 테두리로 들어가 있는 거 201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4호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주택임대차 얘기할 때 제가 월세 얘기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월세 많아지잖아 자꾸 주택임대차 예를 들면 보증금 천에 월 5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는 어떻게 해야 돼? 천에 월 50으로 해요? 배당 요구를? 그냥 보증금만 배당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월세 살던 사람 경매에 들어갔어요 이 집이 월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이 임차인 월세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월세 원칙적으로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내야 돼? 그전에는 원래 집주인한테 냈죠? 아직 경매 중이야 누구한테 내냐 이 얘기지 내야 된다면 중요한 건 아까 경매 등기 나면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런 임차인 월세를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실 수치권이 원래 소유자한테 있다가 뺏깁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유자한테 과실 수치권이 없게 돼 그러니까 그 놈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받아야 되느냐? 채권자들이 받아야 돼요 월세를 채권자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그럼 월세를 내려면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채권자들 모아놓고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안 내고 살아요 안 내고 안 내고 사는데 중요한 건 냈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이거 배당 요구하면 안 낸 거 깝니다 까요 어차피 채권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 깐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주택의 월세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 건물은 월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현명하게 경매 들어가면 월세 딱 안 내요 그때부터 내야 되는데도 안 내 다 안 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될 줄 몰라 그렇죠? 거기다가 결국은 이렇게 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월세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는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우선변제권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월세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까 서울에서 4억 원 이하여야 이 법 적용된다고 그랬죠 보증금이 4억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순수하게 보증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산 보증금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 2억에 내가 월 300만 원 내면서 고깃집을 한다 월 300만 원에 2억 보증금 2억 서울에서 흔하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 환산하면 곱하기 100 해요 그렇죠? 월세에다 곱하기 100 합니다 그냥 곱하기 100만 생각하시면 돼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3억이죠? 여기에 보증금 2억 더하면? 5억입니다 그럼 이거는 5억짜리예요 그럼 4억 넘어가 버렸죠? 이 법 적용 없어요 이 법이 지금 이거 가지고도 그런데 2002년도에 한번 보세요 2억 4천만 원 되어있죠 서울에 2억 4천만 원 2002년도에 처음 할 때 2억 4천만 원 되어있잖아 이때 이렇게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거 이거 보호해 주겠다는 거냐 말겠다는냐 이 뜻이었어요 이게 뭐 좀만 하면 훅 넘어가 버리거든 그렇죠? 좀만 하면 이게 자 이 금액 이거 정한 놈들이 전부 다 탁상공론화 효과야 이게 현실을 몰라 너무 몰라 그나마 계속 올린 거예요 지금 그나마 올린 게 지금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게 아마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최우선 변제권자 나옵니다 오른쪽에 굵게 해놓은 거 의미는 주택임대차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대상 여기서는 뭐예요? 보증금이 중요하다 보증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월세도 계산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도 대학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의미를 새기는 거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대학력이 발생한다 대학력권 갖춰야 된다 여기서는 뭐가 대학력권이냐 여기는 사업자 등록합니다 여기는 사업자 등록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인도 여긴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한다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한다 플러스 인도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보험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마찬가지로 이길 0시 다음 날 0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우선 변제권 마찬가지로 이거 나옵니다 우선 변제권 대학력권 갖추고 여기도 확정일자 받으라고 그래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최우선 변제 얘기 나옵니다 대학력권을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 자 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교재 135페이지 가보시면 박스 굵은 테두리 돼 있는 거 이것도 이렇게 변해왔어요 주택임대차처럼 자 지금 현재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6500만원 이하에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면 최우선 변제 2200만원이 된다 이거는 현실성 있을까요? 135페이지 이것도 보증금에 월세가 환산해서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해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원 그런 것들 흔하잖아요 그렇죠? 월 70만원 그렇죠? 다 넘어가버리죠 이게 최우선 변제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 자 소외 기준이 이렇게 좀 터무니없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까지 의미가 그렇고요 여기도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용하는 거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최우선 변제 해줄 때는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낙찰대금의 2분의 1까지 최대 한도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죠? 여기는 3분의 1까지 한도 내에서 해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조목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네 아 2분의 1로 늘어났다 저기 14조 보세요 자 133페이지 14조 왼쪽 보 14조 거기 3항 보시면 2분의 1 한도 내에서 해준다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업무 임대차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날짜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위해서 항상 대항력은 항상 이렇게 새기세요 대항력권 갖추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발생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고요 이것이 경매에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진다 경매에 들어가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는 말소 기준 등기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과 확장일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랬을 땐 2길 0시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결국은 대항력권 때문에 2길 0시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 이때 이제 많이 헷갈려요 이때 아까도 한 얘기지만 여기서 확장일자 받고 여기에 저당권 등기 되고 여기에서 전입 신고했다 전입 신고 그러면 대항력은 이때 발생합니다 발생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말소 기준이 얘니까 얘 뒤에 있으니까 대항력 없다고 자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은 요건 다 갖추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있죠 요건 다 갖췄으니까 자 그러면 배당 요구 하면은 몇 등에 들어가냐 이 얘기죠 확장일자는 여기 있지만 효력은 여기서 발생하죠 얘가 1등 얘가 2등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일이 3월 7일이라고요 3월 7일 날 저당권 등기 들어가고요 전입 신고하고요 확장일자 받았어요 하루 종일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났었네 그렇죠 자 확장일자 받은 임차는 갑이에요 저당권자는 A은행 3월 7일 날 저당권 등기 접수됐고요 전입 신고 갑이 했고요 간 김에 확장일자 받았어요 하나씩 물어봅시다 하나씩 파악하면 돼요 2번부터 파악해야지 여기 2번 대항력부터 한번 파악해볼까요 대항력 발생했다 안했다 3월 8일 날 3월 8일 날 보면 대항력 발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3월 8일 날 보면 대항력 발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있다 그냥 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자꾸 목소리가 죽어요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제 대답하기 귀찮은 거구나 돼 있죠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3월 8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 경매 들어가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의 효율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3월 7일 그 다음에 대항력은 3월 8일 0시 분명히 몇 시간이라도 밀렸죠 대항력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려면 확정일자가 효력으로 발생해야 되고요 확정일자가 효력으로 발생하려면 대항력이 깔려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언제부터 깔려 있어? 대항력이 언제부터 깔려 있어? 3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확정일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했다? 3월 8일 이것도 0시부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당 순서 A하고 갑하고 누가 1등? A가 1등 갑이 2등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재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다 가져가고 한 푼도 안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돼? 최우선 변제라도 받아봐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항력권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는 갖췄어야 되고 여긴 보니까 경매등기 나기 전에 갖췄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봐야 돼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냐는 하필 이날 저당권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됐죠? 이날 적용되던 기준으로 이날이 언제야 지금? 내일이잖아 2014년 이후죠?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 원 이하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8천이야 8천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더니 최우선 변제 32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입신고했어요 3월 7일 그다음에 3월 9일날 저당권 등기 들어가고요 확정일자 들어갑니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임차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갑이고 저당권은 A야 평상시에 4월달이야 지금 4월달 자 봅니다 저 임차인 대학력 발생했다 안했다? 발생했다 며칠? 3월 8일 0시 이거 9에요 9 글씨가 이게 참 누가 썼어 이거 3월 8일 0시부터 대학력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경매 들어가면 대학력 있다 없다 말소기준등기 언제예요? 다른 거 없으니까 예잖아 3월 9일부터 발생했죠? 말소기준보다 앞에서 효력이 발생했죠? 3월 8일 0시 그럼 대학력 있다 없다? 대학력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건 다 갖췄잖아 인도 이사는 무시하세요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우선 변제권 있죠? 대학력 발생돼 있으니까 확정일자로도 효력을 발휘하지 그렇죠? 자 그럼 배당 순서 누가 1등? 누가 1등? 누가 1등? 누가 1등? 무척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1등? 자 보세요 요거는 어디서 해요? 등기소에서 하고요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하는 건 동사무소예요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이걸 등기소에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접수번호나 이런 게 얘하고 다른 체계로 붙어요 접수번호를 비교해서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물리적으로 보면 뭔가가 1초라도 빨리 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네 국가 시스템은요 그것까지 체크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알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먼저인지 그리고 보세요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왜? 대학력 발생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변제권 발생 날짜가 언제야? 확정일자 언제 받았어요? 3월 9일 날 받았잖아 그럼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한 걸로 봐야 돼? 우선 변제권 발생하려면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3월 8일 0시에 확정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3월 9일 날 받았는데 어떻게? 백투데프처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3월 9일 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대학력이 발생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 확정일자 얹으면 바로 발생하지 그래서 3월 9일 날 중요한 건 저당권도 3월 9일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날 접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얘도 지금 3월 9일 날 효력이 발생한대 얘들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날이거든 누가 먼저냐 이 얘기지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초라도 누가 먼저 빠르겠지만 그거 안 따진다고요 그거 안 따지면 어떻게? 순서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순서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렇지 동순위로 가는 거예요 동순위로 같은 순위로 취급받습니다 같은 순위로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보증금과 저당권의 채권액을 비례해가지고 안본배당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평등배당, 안본배당, 비율배당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들은 배당이 돼요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저당권 설정 들어갔고요 A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갑이 이날 계약서 써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전입신고했습니다 갑이 한 번 볼까요 저희 임차인 대학력 발생했다 안했다? 대학력 발생했다 안했다? 발생했죠? 요건 다 갖추면 발생합니다 며칠 날 발생했어요? 10일 0시 10일 0시 그러면 이거 경매 들어가면 대학력 있다 없다? 말소 기준이 요 날이죠? 지금 다른 거 없다고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이 여기고 그 뒤에 대학력이 발생했어요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죽든 살든 간에 어쨌든 배당 받아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면 배당 순위를 한 번 볼까요? 우선변제권 언제 발생한 걸로 봐야 돼요? 확정일자 이날 받았지만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대학력이 깔려야 돼 언제 깔려? 3월 10일 0시 그러면 미리 받아놨던 확정일자도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우선변제권은 3월 10일 0시 이렇게 되죠? 3월 10일 0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당 순서 1등 누구? 저당권 2등 누구?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은 이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을은 확정일자를 값이 이날 받았다고 합시다 확정일자 을은 전입신고를 이날하고 확정일자 이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이날 됐어요 자, 한 명 더 늘어났죠? 임차인 자, 을은 이날 모든 걸 갖췄어요 값은 여기, 여기 이렇게 갖췄어 전입, 확정 자, 그러면 저거 쉬는 시간 숙제로 내드릴까요? 자, 같이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대학력 발생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값은 대학력 발생했나요? 언제 발생했나요? 3월 대학력 언제 발생했어요? 대학력 값의 대학력 3월 8일 0시 3월 8일 0시 자, 을의 대학력은 언제? 3월 10일 0시 자, 그랬을 때요 말소 기준 등기는 이걸로 보자고 했죠? 3월 9일 자, 그러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구예요? 을은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3월 10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하루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학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배당력을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배당력을 합니다 다만 순서에 못 들어가요 자,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력을 했으니까 순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등이 누굴까요? 자, 을은 한번 봅시다, 을부터 을은 우선변제권 언제 발생한 걸로 봐야 돼? 3월 10일 0시 저당권은 언제 발생한 걸로 봐야 돼? 3월 9일 그럼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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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3월 9일 갑은? 갑은 우선변제권 언제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저당권하고 갑하고 누가 먼저예요? 좀 전에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얘들 둘은 동순이고요 그걸 또 1순위로 둘이 동순이고 얘가 2순위가 되겠죠 이거 뭐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가르쳤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suit 4 suit 4 suit 5 5 6 5 6